한정수 씨가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. 이제는 한정수 씨가 골라주시면 돼요. 둘 중 더 소심한 사람. 아, 궁금하다. 오지호,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어려워. 바로바로 대답해 주세요. 하나, 둘, 셋. 막상막한데. 더 소심하다고 둘 다. 더 소심하다고. 소심은 아니고 소심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. 아, 지호. 지호가 왜냐면 정이 엄청 많고. 소심해요? 소심한 거라기보다는 정도 많고 눈물도 많고. 아니 소심한 거 소심한 거. 아니 왜 어르신에 대화가 안 되는 거야. 아니 왜 어르신에 대화가 안 되는 거야. 형, 그냥 묻는 말에 대답해. 마음이 여린 거 착한 거 말고 소심한 거.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고. 하나, 둘, 셋. 어떤 면에서요? 둘, 셋, 셋, 셋. 어떤 면에서요? 되게 종이 많다니까. 아니 그게 아니고. 여려, 여려. 여리고 정만한 거 말고. 중호는 되게 이성적이네. 아니 그게 안 소심해. 내가 소심해 안 소심해. 소심한 거. 내가 소심해 나 형? 나 소심해? 너도 좀 소심한 거 같아. 그럼 지호는? 지호도 좀. 누가 좀 더 소심해? 지호, 지호, 지호. 이게 통역이 필요하네. 그래, 이게 통역이 필요하네. 자, 둘 중에 더 깔끔 떠는 사람은. 그렇지. 하나, 둘, 셋. 깔끔 떠는 사람은. 그렇지. 하나, 둘, 셋. 누구야? 아유, 정말. 누구야? 아유, 정말. 제가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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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알았어요, 송정호, 송정호. 인정하십니까?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자. 맞아요, 제가 깔끔해요. 그렇게 하고. 너무 깔끔 떨고. 소심하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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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내가 더 소심한 걸로. 더 소심하고. 내가 소심하고 깜짝 놀려고. 내가 그렇게 나왔냐. 그냥 내가. 다 뒤집어 써주네. 야, 이거 쉽지 않네. 친구지만 용서할 수 없는 노잼은? 오지호, 송정호. 하나, 둘, 셋. 지호가 조금 더 재미없지. 아아. 지호가 재밌네. 그러니까 둘 다 재미가 없는데 조금 더 재미없다. 조금 더 재미없다. 아, 지호는 그래도 노력은 해요. 아, 지호는 그래도 노력은 해요. 아, 근데 더 쉽어. 노력하는데 더 재미없어. 노력하는데 재미없고. 얘는 그래도 노력은 해. 갑자기 짜증이 이렇게. 쟤는 노력도 안 하고. 어, 화가 나고 막. 쟤는 노력도 안 해요. 아, 이상해요. 지금 다 죽이네. 다 죽이네.